이 시각 세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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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들러와 내가 베트남에서 겪은 일을 이용해 새 기억을 만들었지. 전쟁은 서로를 끈끈하게 만들지. 가족 같은 동료, 둘도 없는 전화. 아니, 넌 운 좋은 거야. 그 기억을 갖고 몇 달밖에 안 살았지. 난 10년 넘게 함께 살고 있어. 너한테는 신문도 안 통했지만 MK 울트라 연구 덕분에 다른 길을 찾았지. 우린 네가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면 결국 모든 정보를 내줄 거라고 생각했다. 덕분에 여기까지 오긴 했지만 아직 끝난 건 아니야. 해야 할 일이 있다. 이 문구로 널 통제하는 건 가능했지만 다 실토하진 않다. 가장 깊숙한 매미를 절대 내미치자. 벨, 그래. 네가 우릴 증오하는 심정은 나의 일을 끔찍한 짓이었지. 하지만 지금 어떤 위기가 닥쳤는지 너도 알잖아. 이건 널 위해 사는 것도 아니고 날 위해 사는 것도 아니야. 수백만의 선량한 사람들을 생각해 봐. 우리가 집중해 하는 문제는 오직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적인 악당을 막느냐 마르냐 하는 거야. 다시 묻겠다. 헤르세우스는 어딨나? 그린라이트 핵의 통제권을 얻으냐? 솔로베츠키에서 신호를 보내 모든 핵을 떨어뜨리시야. 솔로베츠키, 솔로베츠키.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네가 누구지 보여줄 거야. 헤르세우스는 어딨나? 솔로베츠키에서. 솔로베츠키. 솔로베츠키. 기우가. 심즈. 워싱턴에 연락해. 다들 장비 측에서 이동한다. 빨리. 옳은 선택을 한 거야, 멜. 가자. 여전히 우리 팀이다. 나야. 곧 출발한다. 각도의 신호. 각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 5년 전, 나토 첩보팀에서 발신원을 할 수 없는 강력한 전파를 탐지했다. 이 전파는 전세계에 걸쳐 통신장애를 일으켰지요. 그땐 온갖 음모론도 기승을 부렸죠. 나토의 추적 결과, 발신원은 소련, 우크라이나로 밝혀졌다. 듀갈 레이더가 있는 곳이죠. 초지평선 레이더 시스템이 구닥다리 미사일 방어체계보다는 훨씬 발전했습니다. 신호도 아주 빵빵하죠. 필요하면 초장거리에도 전파를 쏠 수 있을 겁니다. 전 유럽의 그린라이트 핵폭팍 워드 같은 것입니다. 미국 위치가 정확히 어디에. TF 직전 60마일. 크리티아트와 체르노빌 사이에 있습니다. 주변 수 킬로미터에는 불참한 순만이 오고. 헤르세우스가 숨기에 최적이지. 약간 떨어진 곳에 침투할 것입니다. 정착, 중화기 조언도 없습니다. 소수 정의로 갑니다. 문제없어. 말만 하라고. 헤린 마지막 순간에 생각해냈다. 넌 항상 믿고 있었어.